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고2 학생들 6월 시험 봤죠? 보고 나서 저는 일반적인 소감 고1 때랑 다른 게 고2 때부터는 정말로 점점 수능으로 다가가는 길이거든요. 아마 시험 보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뭘 느꼈을 거냐면 아마 예상컨대 문장 해석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제는 해석을 잡아야 될 시가 된 거 맞습니다. 고1 때랑 다르게 고1은 물론 고2 때도 내신 공부는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1 때는 많은 학생들이 사실 내신만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고2 때부터는 서서히 6월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문장 길이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고3으로 곧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고3이 되었을 때 2배속 공부도 해야 될 텐데 해석 자체가 이제 단어 수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이 길어지니까 해석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해석 공부를 하실 때가 된 게 맞아요. 자 이제 6월에 봤던 시험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긴 문장들이 좀 많았어요. 자 이제 6월은 이제 참고로 고3은 자 평권이지만 고2 같은 경우는 부산시 교육청이었죠 아마. 자 그 다음 두 줄 이상의 긴 문장이 정확하게 83문장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한 줄짜리는 사실 해석만 된다면 만학생들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장이 두 줄 이상의 83문장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단지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끊어주고 묶어주는 이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단어만 알고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셋째, 확실한 해석력이 없으면 말 그대로 그냥 감으로 풀게 돼요. 그때 제가 단어 안 하는데 그냥 단어 안 하는 걸로 돈에서 대충 문장목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면 고3 때 필패합니다. 그래서 자 어순에 맞게끔 해석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특히나 우리나라 말 구조에 없는 구조가 있죠. 후치수식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앞에서부터 이제 꾸며주는 말이 나오지만 영어는 어떤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수식의 구조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단어만 기억나고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 가장 기본적으로 개개책이 묶어 읽기, 끊어 읽기예요. 자 수식어구 부분은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 영어 읽어요. 주어가 길게 나오고 동공사편 하면 끊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주어 뒤에 수식어구는 가로 열고 닫고 묶어주는 연습.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이제 시작한다면 자 장담하는데 고3 때는 무슨 공만 하면 될까? 어휘하고 그냥 EBS 교재로 채워하는 공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절평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마흔 학생들이 고1, 고2 때 영어를 거의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고3 때 이제 조금 오해를 좀 합니다. 어 절평이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뭐 일이 나오겠지. 절대 안 나옵니다. 무조건 박살이 나요. 그래서 고1, 고2 때는 사실 단어를 많이 외우면 유리한 건 맞지만 제가 단어까지 하루에 뭐 100개씩 외우는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문장 구조적으로 끊어주고 묶어주는 연습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3 때 고3 고생하지 않고요. 그래야 고3 때 공부량을 좀 줄여서 공부할 수가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고3이 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탐구 영역 선택한 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대세 저도 인정해요. 국어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수학은 여전히 계속 어려운 과목이고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과목을 자 고1, 고2 때도 안 했으면 고3 땐 공부할 시간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자 이제부터는 끊어주고 묶어주는 공부를 하시라는 거. 그럼 제가 조금 여기까지 후치 수식의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말 구조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만 제대로 알아도 해석하는 능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말은 명사가 있으면 꾸며주는 말을 앞에다가 써요. 그러니까 예쁜 강아지, 똑똑한 아이, 아름다운 풍경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을 앞에 쓰기 때문에 물론 영어도 앞에서 꾸미는 말은 있어요. 이런 말은 사실 단어만 알면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 구조에 없는 게 명사가 있는데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 있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몇 가지가 없어요. 딱 다섯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가 나오니까 어려운 말로는 전명구라고 하는데 전명구라는 말 너무 쉬운 쓰지 마시고요.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꼭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가로 열고 다듬 냅니다. 이거는 수식 어구에 불과해요. 문장이 길어질 때 이걸 가로 열고 다는 연습이 된 학생과 눈으로 읽는 학생이 해석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둘째 명사인 거 맞아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 자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올 땐 물론 후치 수식도 있긴 하고 또 하나 더 있어 위에서의 투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어쨌든 2분의 1이지만 투에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건 기본입니다. 자 세번째 명사 뒤에 100%짜리에요. 형용사가 나온다던지 ing가 나온다던지 과거 분사가 나오면 무조건 후치 수식입니다. 가로를 열고 닫으셔야 돼요. 자 네번째 전 어려움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관계대명사냐 무슨 동격이냐 관계부사냐 진짜 모르셔도 돼요. 해석을 할 때는 물론 문법 문제 풀 때는 중요한 건 맞지만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올 때 명사 다음에 wh로 시작하는 말들 자 후 위치 뭐 왜열 왠 후즈 whom 그러니까 명사 뒤에 wh가 나오면 가로 열고 가로 닫는데 얘는 가로 닫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가로를 닫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 가로를 닫게 되어 있냐면 무조건 동사가 두 번 나오거든요. 두 번째 동사 앞에 닫는 겁니다.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만약에 두 번째 동사가 없으면 마침표에 닫으시면 됩니다. 자 세번째 마지막 다섯번째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 자 여러분들 어법을 어렵게 공부해서 해석이 안되는가 이런 말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생략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말을 할 건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이라는 말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이겁니다. 명사 명사나 대명사 명사 친구예요. 동사 명사 명사 동사 구조는요 그냥 후치 수식이에요. 똑같이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를 닫기만 하면 돼요. 뭐냐면 후치 수식은 다섯 개밖에 없어요. 되게 간단한 구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문제냐면 어법으로 외우는 거야.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 이거는 문법 문제 풀 때 쓰는 거고 해석을 할 때는 그냥 품사와 구조인 거거든. 명사 다음에 대신한 WH 가로 1구 닫고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 수식이다. 이 구조만 알면 문장에서 보면 되게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지금 예문을 보여드린 다음에 6월 달에 봤던 지문 중에 해석 어려웠던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교재 내용 중에 가장 초반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후치 수식 파트만 조금 가장 쉬운 예문으로 쉬운 예문으로 좀 먼저 설명할게요. 나는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야.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고민도 하지마. 후치 수식. 자 나는 읽을 책이 없다 해요. 그럼 두 번째 정보 자 습관적으로 전치사가 나오면 명사의 가로를 닫으세요. 그래야 문장 구조가 확실히 보인단 말이야. 정보 자 뭐에 관한 에너지 효율에 관한 정보는 자 축적되고 있다 이 뜻이야. 자 오키베이 축적하다고요. 3번 자동차 명사지 어베일러블은 이용 가능한의 형용사란 말이야. 명사 뒤에 형용사 무조건 가로 열면 됩니다. 후치 수식이에요. 가로 닫는 건 기본적으로 동사 앞에 닫으면 돼요. 그러면 렌트를 위한 그러니까 대여를 위한 이용 가능한 자동차가 모두 다 야 북업은 이제 좀 암기하셔야 돼요. 북업이 예약하다 보니요. 네 수동차 예약 된다 이 뜻입니다. 자 4번 소년 명사지 명사주의 아이에인지는 후치 수식입니다. 그럼 어느 소년이냐 가로 닫는 건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동사 앞에 닫으면 돼요.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 소년이 우리 아들이다. 5번 경찰관 명사 자 물론 이럴 수 있어. 코트는 붙잡았다에 캐치해 캐치해 과거형의 동사일 수도 있어. 근데 과거 분사일 수도 있죠. 조금만 더 읽어볼래요? 코트 더 보이 아 없네요. 얘가 동사 맞습니다. 경찰관이 잡았습니다. 그 소년을 무슨 관계대명사 이런 걸 제목을 외우는 게 아니라 명사 다음에 됐나오면 후치 수식이야. 두 번의 동사 없네요. 마치패에 닫으면 됩니다. 그 자동차를 훔쳤던 그 아이를 잡았다. 6번 자동차 명사 무슨 관계대명사 제목을 외우지 마시고 명사 더블유 즉 가로 엽니다. 자 가로 어디서 닫으라고요? 두 번째 동사 앞에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에 닫으면 끝나요.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예요. 그러면 자동차인데 어느 자동차냐 위치에 의식하지 않아요. 후치 수식입니다. 이때요. 주차장 위에 있는 자동차가 내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이 이제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6월달에 본 시험에 나왔던 문장 구조인데 줄리는 여자아이다. 명사 대명사 명사 동의요. 동의요. 자 같은 말이야. 명사 대명사 명사니까 명사 명사 동사는 후치 수식 내가 만나길 원한 여자이다. 후치 수식이라는 게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 정말 쉬운 파트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 중에 어려웠던 거 자 요 구조 한번 봐드릴게요. 물론 얘는 중간에 수거가 좀 있긴 한데 수거는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자 요런 구조였어요. 또 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속으로 됐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방식 명사입니다. 대명사 명사 친구예요. 명사 명사 동사는 고민도 하지 말고 후치 수식이에요. 가로 닿는 거는 두 번째 동사 첫 번째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닿는 겁니다. 얘가 주거고 얘가 동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시하는 방식은 자 스피크 오브가 이건 수거인데 자 뭐뭐에 대해 말하다니 수거야. 중간에 자 유노미트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시하는 방식은 보다 설득력 있게 뭐에 대해 말해줘? 기술에 대해 말해줍니다. 명사 대명사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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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후치 수식 얘는 콤마 다듬으면 돼요. 접사 나오니까 수거가 나오긴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건 수거가 나서 어려웠어요. bring to the table 물론 식탁에 가져오다의 직역도 있지만 제시하다 정도의 뜻도 있거든 수거인 거 맞으니까 그럼 다시 볼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시하는 방식은 보다 설득력 있게 우리가 제시하는 기술을 설득력 있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 육성하다 키우다 그 자 어떠한 제시 또는 발표를 육성한다면 이게 명사 명사 동사 후치 식구소가 두 번 들어간 문장이에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 문장 읽었을 때 해석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해석의 기본 공식은 되게 쉬운 내용이고요. 공부한 다음에 체화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결론 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2 학평에서 83 문장이 두 줄 이상의 문장이었습니다. 이제는 해석 공부하실 때가 되었어요. 만약에 지금 못한다고 해도 여름방학에는 무조건 공부를 시작해야 돼.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여름방학 때 해야지 라고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지금도 공부를 안 할 거예요. 지금 당장 하시길 제가 추천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해석 공부를 하시고 고3 때 영어 편하게 공부하시길 제가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